마지막으로 유선호님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선호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시상식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저희 회사 큐브엔터테이먼트 식구분들 감사하고 저희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해준 시현 누나 그리고 재용 누나 은희 누나 현지 누나 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